지효 씨입니다. 지효 씨입니다. 오가버녀 지효 씨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 에브리데이 올데이 전성기 트와이스. 보여준다. 뭐야? 뭐야? 대형. 대형.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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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발랐어요, 지효 발랐어요. 트러블 메이커. 잘해. 바스를 좀 못할 것 같은 멤버는 누구 같아요? 손으로 한번 지목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지효 씨. 지효 씨 두표 받았어요.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지효가 진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끔 헛다리를 해 싶어요. 아닌데 반대로 가는? 그게 몇 번이실 거예요. 지효 씨의 놀토 재방문 소감을 좀 엽졌습니다. 인터뷰할 때 물어보니까 따수함의 그 감동을 느꼈다. 이 따뜻함. 나를 따뜻하게 싹 감싸주는 거에 감동을 느꼈다. 라고 했는데 어떤 거였죠? 제가 예능을 많이 안 해봐서 몰랐는데 저는 항상 예능하면 음식이 되게 차가울 줄 알았어요. 근데 음식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국물이 아니고 음식이 다 됐다고. 멤버들의 따뜻함이 아니에요. 그때 추어탕이었어요. 맛있었어. 오늘도 약간 따뜻한 국물이 나오면 더욱더 좋겠네요.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너무 기대하고 있다고. 여성 멤버가 들어오다니.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국물 중에 트와이스가 들어오다니. 세력이 커지네, 국물. 국물 파예요. 칼국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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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물탕 속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국물이에요. 아까 민물새우 갈아넣었습니다. 지금 온다, 지금 온다. 저 메코네요. 지효 씨, 국물 어때요? 온도. 지금 거의 막 혁바닥에 들 것 같아요. 진짜 뜨겁다, 오늘. 지효부터 갑니다. 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효 빨리 가야 돼요. 지효는 아까 첫 번째 오픈했었어요. 오픈! 제발, 제발. 뭐야? 제발? 하나 더 보여. 아, 근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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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 좀 말아. 저도 괜찮아. 저도 맥관. 여기 약간 시험장 같아요. 소리가 장난하네. 적극적이에요. 어휴. 뒷가사를 매직으로 쓰는 사람은 지효가 처음이네. 냄새가 냄새가. 냄새 많이 날 텐데. 야. 야기나게 보려고. 근데 살아있는 진짜 많은데. 아, 그래? 살아있네? 근데 살아있네로 가면은. 살아있네. 세윤 오빠가 너무 많이 보여. 세윤 오빠가 너무 많이 보여. 세윤 오빠가 너무 많이 보여. 그 뒷글자가. 뒷글자가. 사람인 게 맞는 것 같은 게. 채영이 거랑 맞춰보면은 뒤에는 사람이 확실한 것 같아. 둘 다 열두 개 열두 개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은 글자. 아, 글자. 불행히 나타났어. 네, 맞아. 방문은 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보여 라는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산하워 보여 했어. 산하워 보여. 산하워 보여는 맞는 것 같아. 어, 보여 맞아. 살아서 보여. 뭐, 무얼 졌길래 이런 식으로. 산하워 보여, 맞아. 근데 지금 저 졌길래도 비슷한 발음에 다른 말일 수 있다는 거를 감아서. 뭐, 졌길래. 제가 쓴 게 의견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엇을 졌길래 이렇게 했거든요. 어, 졌다. 자기 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껏. 지효 갑니다. 지효의 바스파라. 주문이 있었어. 주문이 있었어. 그 말에 빠져버린 채. 보아가 있었어. 보아가 있었어. 보아가 있었어. 다 치신 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다양한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도 이것만큼 내가 정확히 들었다. 주문 단어는 들은 것 같고. 주문이 있었어. 근데 그 말에인지, 그 말에인지 그런 단어가 있었어. 맞아, 맞아, 맞아. 그 말은? 나는 그 말에로 들었네요. 그 말에. 아,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지효가 그 말에라고 들었다는데. 그 말에? 사랑스러운 그냥. 그 말에. 그 말이 되지. 그 말에 좋다. 그 말에. 그 말에. 그리고. 네이비 맞는 거 같아. 네이비 맞는 거 같아. 네이비 맞는 거 같아. 난 알 러뷰로 들었는데 어? 알 러뷰로 들었네 알 러뷰로 들었네 알 러뷰로 들었네 포만 알 러뷰로 들었네 아 근데 나도 알아 비율이면은 러브 유 아 아이 러브 유 아이 러브 유 아이 러브 유 맞네 아 정신 좀 차리지 어쩌구 어쩌자구 열심히 해야지 너나 나나 오케이 오케이 지효 오판 어? 옆에? 매미 매미 지효 오판 잘 그려 똑같아 똑같아 잘 그려 불러 치우세요 내가 요리를 못하는 이유 내가 차 어떤 이유 모르는 거야 다 있을 거야 다 있는 거야 자 원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혜리가 연속 원샷을 차지할지 아니면 트와이스트에서도 원샷의 주인공이 나올지 제일 많이 맞춘 분 더 높아요 굉장히 1등 원샷 보여주세요 지효 씨입니다 지효 씨입니다 지효 씨입니다 지효 씨입니다 지효 씨입니다 지효 씨입니다 지효 씨가 원샷을 차지합니다 나 요리션도 빼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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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효 발랐어요 트러블 트러블메이커 정황 와우! 와우! 컴온 원필! 와우! 와우! 미나 산하 많이 먹어! 누구야? 미나 산하! 아! 멤버들! 자!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우와! 미경아! 미경아! 사랑해! 많이 먹... 어! 정답! 정답! 미경아! 미경아! 미경아 사랑해! 미경아 사랑해! 저희 어머니 자매가 오자맨인데 미자 놀림인데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이모들 잘 지내지? 보고 싶어! 1차 시도 정답! 불러주세요! 내가 연애 못하는 이유 혼자서 매일 잘 다니는 이유 모르는 거야 다 있을 거야 다 있는 거야 오! 갑자기 멜로디를 찾았어! 이거 맞아요? 저도 놀랐어요! 한 번에 맞출지 어떻게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오! 실패! 맞춰놨다! 실패! 와! 최고예요! 최고예요! 오늘 숟가락 안 쓸 것 같아 자! 3차 시도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야! 들을 수 있어요! 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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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